안녕하세요 인민윤 입니다 오늘은 도넛 수세미를 떠 볼 건데요 도넛 수세미 너무 예쁘구요 도톰해서 정말 실용성 있어요 여기 위에 스티치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믹스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티치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했어요 오늘 마음에 드시는 색깔 실 두가지 준비해 주시구요 6호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돗바늘 가위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몽블랑 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 볼게요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시고 여기 검지에 실을 끼우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요 이렇게 잡으시고 중지랑 엄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구요 실을 당겨서 이렇게 오시면 되요 여기 실 당겨 주시구요 여기 위에도 단단하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세요 이제 사슬 20코 할 거거든요 사슬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당겨 오시면 되요 하나 사슬 하나가 만들어진 거구요 이렇게 20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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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기 맨 끝에 보시면은 요기 빙기머리 처음 땅거같은 여기에 바늘 넣고 안들어가네 여기에 바늘 넣구요 실 걸어서 빼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 사슬 20코 한대 짧은뜨기를 할거거든요 짧은뜨기 여기에 사슬 하나 하구요 꼬였다 네 이렇게 사슬 하시고 여기 바로 앞에 코 있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합니다 바늘 넣으시구요 실 한번 감고 빼시고 또 실 감아서 두개를 한꺼번에 이게 짧은뜨기 라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도 넣고 실 걸어서 또 실 두개 빼시고 또 앞에 실 걸어서 두개를 빼세요 이런식으로 해서 스물코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 사슬 뜨고 바로 앞에 코에 바늘 넣으시고 아까 그 실을 여기에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실 빼고 빼고 한꺼번에 세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바로 앞에 또 실 걸어서 여기 같이 떠지게 되는거에요 얘는 앞에 또 빼주시고 이제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가 세개가 됐거든요 여기 앞에는 한코에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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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긴뜨기 세개 한코에 두개 한길긴뜨기 세개 또 한코에 두개 이렇게 해서 끝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끝까지 다 두개 뜨셨나요 이제 마지막 코가 한코에 한길긴뜨기 두코가 되면 잘 오신거에요 또 실 감아서 마지막 한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하나 두개 두개 하시고 또 실 걸려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빽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은 한길긴뜨기 4개 4개 하고 두개 하고 4개 하고 두개 할거거든요 일단 사실 먼저 하나 둘 셋 하시고 여기 바로 앞코에 한길긴뜨기 이제는 실 걸어서 두개 빼고 또 두개 빼고 이게 한길긴뜨기 이에요 또 한번 더 해볼게요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고 또 실 걸어서 두개를 먼저 빼고 또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지금 한길긴뜨기 세개가 된거에요 또 실 걸어서 한번 더 또 실 걸어서 두개 먼저 빼고 또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 빼고 이제는 한코에 두번 한코에 하나 둘 또 그 자리에 하나 둘 이런식으로 하나 둘 셋 네 한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이런식으로 해서 또 끝에서 만날게요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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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구요 여기 또 사슬 걸려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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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뜨기 배뜨기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또 긴뜨기 긴뜨기를 할거에요 기둥코 하나 두개 올리시고 이번에는 긴뜨기 다섯개 또 긴뜨기 한코에 두개 다섯개 두개 이런식으로 또 해볼게요 실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한꺼번에 벌어서 빼주시고 또 빼주시고 또 하나 더 빼주시고 이제 한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한코에 두개 또 한개 더 이렇게 똑같이 긴뜨기 다섯개 한코에 다섯개 하시고 한코에 두개 다섯개 하고 또 한코에 두개 이렇게 하고 또 끝에서 볼게요 또 마지막 긴뜨기 한코에 두 번 한 번 두 번 다섯개 여기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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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제 사슬 세개 하시고 또 한길긴뜨기 할거 하나 둘 세개 세개 하고 이제는 한길긴뜨기 여섯개 한길긴뜨기 두개 두개 이런식으로 할거에요 또 해볼게요 하나 되어있구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또 이제 한코에 두개 하나 두개 끝에서 볼게요 다 다 하셨으면 또 여기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두코 또 여기 패뜨기 할게야 패뜨기 하시고 다음 짬도 한길긴뜨기를 할거라서 사슬 세개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네개 하시고 또 한길긴뜨기 한코에 두번 하시면 되세요 한개 되어있구요 하나 둘 셋 여기 두개 하나 두개 이렇게 네개 하고 두개 하시고 끝에서 볼게요 이제 또 마지막 단 한길긴뜨기 두개 하시고 하시구요 이제 또 두개 아직 빼뜨기를 하지 않고 실 길게 늘려 놓구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티치 넣는거 보여드릴거에요 돗바늘에 스티치 하고 싶은 색깔 실 넣으셔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너무 세게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쪽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구 빠졌다 어구 너무 땡길러지면은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땡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면 밑에는 묶어 주시면 돼요 한번만 더 할게요 이 색깔 여기 여기 놓고 또 나오고 여기 또 여기도 넣고 나오고 여기 여기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그만 할까요? 다 된거는 묶어서 자르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에 너무 세게 묶으면 편물이 오그라질 수도 있어서 꽉 안하시고 좀 느슨하게 안풀리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거는 안쪽이라서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있어도 돼요 조금 실을 길게 해서 여기 들어갔다가 너무 길게 했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나왔다가 또 여기도 들어갔다가 지금 찌그러졌죠? 이렇게 펴져야 돼요 찌그러지면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여기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골고루 다 됐는지 보고요 여기가 이정도면 된거 같다 또 안쪽에 여기가 왜 이랬지 실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너무 안빠졌네 이렇게 엉켰다 엉켰다 그리고 이렇게 또 펴주시고 여기 너무 땡글라졌네 안쪽에 또 묶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난리가 났네요 또 리본을 묶으려고 한대 묶어주시고 또 잘라주세요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아 너무 너무 땡글라졌나 제가 색깔을 잘못한거 같아요 얘를 빵으로 알렸는데 잘 못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할게요 잘라놓고 시작해야겠어요 너무 개판이 되네요 개판이 되네요 또 아이고 또 밑에서 놓고 놓고 해주세요 또 놓고 해주시구요 여기 여기 너무 크겠나 여기도 놓고 빼주세요 묶을때 좀 근처가 가지고 묶으면 더 낫긴 낫겠어요 여기 마지막 하고 낼게요 실은 잘라줄게요 여기 실은 잘라줄게요 오구기에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모양이 다 하고 나면 이쁠거에요 그렇겠죠 이쁘시겠죠 지금 몽블랑 실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쪽이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을 바꿀거에요 실을 바꿀건데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늘 넣으시고 당겨주시고 여기 또 걸려있는데 여기 넣고 이제 실을 바꿀거야 여기 쓰던 실은 잘라주세요 가감하게 잘라주시고 새실 이렇게 여기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원래 이 실을 위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 색깔도 괜찮죠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세개 세개 하시고 이제는 증감 없이 그대로 한길뜨기를 할거에요 여기 총 코가 48코거든요 48코 실 가리는거 한번 보고 끝에서 할게요 자 여기 첫 코에 넣으시고 이 자투리 실들은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이렇게 실 빼고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도 그 앞에 코에도 하나 없어질 때까지 얘들은 같이 가면 돼요 또 하나 없어질 때까지 얘들은 이런 식으로 48코 하시고 끝에서 볼게요 끝까지 오셨나요 이제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하시고 걸려있는 코에 걸어서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하시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네개 네개 하고 코 줄이기를 할 거거든요 한길긴뜨기 네개 또 코 줄이기 한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구요 앞에 또 하나 두개 하나 세개 네개 하고 여기에서는 또 한길긴뜨기 하고 두개를 다 빼면 한길긴뜨기지만 이제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에요 여기 걸려있는 채로 또 실감아서 여기 두개 먼저 빼고 또 실을 걸어서 세개를 빼는 거에요 그러면은 코가 모아진 거에요 모아져서 한코로 바뀌었거든요 코 줄이기를 하는 거에요 한번 더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네개 둘 둘 셋 넷 넷 그리고 또 두코 모아뜨기 한번 하고 코 걸렸대로 그대로 또 한번 더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 네개 두코 모아뜨기 한개 네개 한개 다 하고 또 끝에서 볼게요 네 이번에는 또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글긴뜨기 세개 두시고 걸려있는 실에 배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세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여섯 번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개 할게요 옆에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두코 모아뜨기 그대로 걸어서 또 입 3개 한꺼번에 이렇게 여섯개 하고 두코 모아뜨고 여섯개 하고 두코 모아뜨고 끝에서 볼게요 끝에 두개 모아뜨기 할께요 모아뜨기 또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세개 빼고 두패뜨기 하시구요 이번에는 긴뜨기 할거에요 하나 둘 두개 두개 하시고 또 실 걸어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세개 모아뜨기 하나 할거에요 두코 모아뜨기는 여기 긴뜨기는 이렇게 걸어서 이 코가 세개 있는거 그대로 해서 또 실 걸어서 여기 앞에 또 빼서 이제 한꺼번에 다섯개를 빼는거에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할게요 긴뜨기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실 걸어서 빼고 다섯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끝에서 볼게요 긴뜨기 세개 두코 모아뜨기 긴뜨기 세개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 번 더 할게요 또 그대로 걸고 앞코에 다섯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빼뜨기 여기 걸린 부분에 빼뜨기 아이고야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하시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할거거든요 한길긴뜨기 사슬코 세개 세개 하시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두개 두코 모아뜨기 할게요 한길긴뜨기 두개 앞에는 두코 모아뜨기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할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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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 모아뜨기 두개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두코 두코 줄이고 sterreich 끝에서 볼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쿠모아뜨기 세개 한꺼번에 빼뜨기 이건 꼭 도토리 같다 그쵸? 이제는 긴뜨기 할거에요 긴뜨기 사슬 2개 긴뜨기 5개 하고 두코 모아뜨기 할거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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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5개 여기 2대로 두코 모아뜨기 5개 한꺼번에 펴주세요 이렇게 긴뜨기 5개 두코 모아뜨기 하나 해서 또 끝에서 볼게요 마지막 두코 모아뜨기 하나 그대로 걸려있는 채로 하나 더 5개 한꺼번에 빼주세요 해주시고 또 여기 앞에 걸려있는 코에 빼뜨기 해주시구요 이제 마무리에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따라오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하시고 이 자리에 짧은뜨기 이제 한 코마다 짧은뜨기 짧은뜨기 들어가서 또 실 걸어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계속 짧은뜨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코에 여기에 걸어 주시구요 여태기 하시고 이제 실을 길게 20cm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조금 남아도 되니까 20cm 정도 30cm 엉넉하게 모자란 것보다 나으니까요 잘라주시고 이거를 쑤욱 빼주세요 쑤욱 빼주시고 얘를 두 개를 합쳐요 밑에가 보이도록 이렇게 찐빵 처럼 이렇게 하시고 돗바늘 돗바늘 돗바늘에 끼워서 이제 둘이 연결시켜주는 거에요 연결 여기 걸려있죠 여기 밑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여기 코 보이시죠 한 코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또 여기서 한 콤만 또 당겨주시구요 또 여기서도 안 보이시죠 여기서도 안쪽으로 이번엔 바깥쪽으로 여기 바깥쪽 여기서 당겨주세요 여기 또 당기고 여기 밑에도 여기 또 여기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주시구요 땅땅하게 당기면서 해주세요 여기도 당겨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또 볼게요 마지막까지 다 하고 오셨나요? 마지막은 이제 돗바늘을 빼주시구요 여기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줄 거에요 여기 하나 찔러주시고 빼시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슬 당겨주시고 네 됐어요 짱 실로 잘라주시고 숨겨주시면 돼요 여기 다른 실이 나오려고 하네 일단 넣었다가 빼주시고 여기도 넣었다가 빼주시고 이런식으로 넣었다가 빼주시고 하다가 조금 길게 남으면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어 볼게요 이제 모양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스티치가 다 숨었다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짠! 완성입니다 저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코바늘을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코바늘을 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방을 하나 할까?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공방하면 진짜 동네 메카 있죠? 동네 아줌마들 다 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하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고 싶어요 많이 구독하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